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애니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홀라인4 선수체감 리뷰 컨텐츠 지금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요 일본에서 뛰고 있는 선수죠 일본 선수입니다 나카치마 나가지마 자 능력치가 벌써부터 확 뛰네요 네 스피드 89 슛 75 패스 70 드리블 82 수비 43 아 48 피지컬 60 미래 나카치마 선수 17시즌 5카입니다 시세 얼마일까요? 5칸데 30만원 어 30만원에 요정도 스피드다 아 진짜로요? 왜? 왜지? 자 30만원 정도다 어 나쁘지 않네요 자 개인기는 5성이구요 그리고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리한 가마차기 화려한 개인기 스피드 드리블러 아웃사이드 슈팅 테크니컬 드리블요 네 요렇게 있네요 음 치달도 잘하고 되게 다재다능한거 같은데요 스트라이커로도 쓰이는거 같아요 네 자 히든스텝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이 89고 가속력이 91입니다 음 아 그래요? 아 자 커브가 80이고 드리블 82 민첩성이 95구요 밸런스 94입니다 어 되게 상당히 유연성이 있는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약간 유연성 있는 선수가 좀 어려운데 나오기가 자 윙으로도 뛸 수 있고 스트라이커로도 뛸 수 있는데 전반전에는 윙으로 뛰다가 후반전에는 스트라이커로 한번 기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참여 대전 시참대전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뭐야 이렇게 됐네 오케이 레디 아예 뭐야 저는 쉽게 안 켜요 왜냐면 인터넷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거고 저는 제 자체로도 지금 현재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즐거 제 매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와주시는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하시는데 그죠 목소리나 뭐 톤이나 진행이나 뭐 멘트나 깨알 멘트를 하잖아요 꿀잼 멘트 예 자 경기 시작합니다 선수체관 리뷰 컨텐츠 이번에는요 바로 왼쪽 윙으로도 뛸 수 있는 그렇죠 아 나가지마 아 나가지말라니까 나가지마 선수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특징이 되게 빠르고 민첩하다 밸런스가 좋다 뭐라는건데요 나이스 가가오신지 그렇 아 뭐야 아 왜 그렇게 주냐 나이스 패스에요 자 나가토모 나가토모입니다 나가토모 나가토모 슈팅 골 들어가네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은 현재 왼쪽에서 뛰고있는 저 선수 저 누구죠 어 나가지마 나가지말를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대로 T 샘백 농협 다비드 루이스 VS 농협 뭔 말이지 어떡하라는거지 샘백으로 농협 다비드 루이스 뭐가 나올까요 다비드 루이스가 나왔습니다 명장컵 스타일때 아프리카 영상을 그분이 보셨나보 아 그래요 나이스 패스죠 오사코 슈팅 아잇 빗맞았어요 아잇 아쉽습니다 자 그렇죠 나이스 어 프리킥 토니크로스 자 앞쪽으로 자 앞쪽으로 자 앞쪽으로 아 빠졌어요 아 좋은 패스인데요 아 이게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또 빠져버리네요 약간 독일전 김형권 골이 생각이 나네요 네 자 일단 뭐 경기 내용과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선수체 감립이 컨텐츠이기 때문에 화가 오신지 나이스 패스에요 나가동 아 아 이거 나가지만 안 돼 업사이드 업사이드 업사이드입니다 그러나 뭐 침투 나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상당히 되게 좁은 그런 센터백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크로스 공격을 할 때 아주 치약할 수 있어요 네 뭐 좁으면은 좋긴 하겠지만 루카쿱입니다 나이스 오케이 하세베 다시 한번 내주고요 어 위험해요 아 망가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아직 살아있는데요 볼이 자 뒤로 네 다행입니다 자 이거 가야죠 가야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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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까우신지 네 좋아요 아 이걸 밀리네요 아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아이 뭐해 아이 능력치가 다들 패스를 제대로 못하네요 어 100으로 따지면 총도 못쏘는 내기인가 어 내기 업사이드 아닌가요 어 이것도 업사이드 아니었나요 네 아 좀 집중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아 아 일단은 능력치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에 60이와 능력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네 재켰어요 네 앞쪽으로 아 좋아요 그렇지 나이스 나가지마 슈팅 나가지마 나가지마라니까 아 나가지마의 꼴결을 받습니다 아 좀 안타깝네요 네 그렇지 나이스 나가도몽 나가도몽 그렇죠 네 온다 그렇죠 나이스 패스에요 하세베입니다 하세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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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줍니다 반대 오사코 헤딩 하꼬 슈팅 야 진짜 애들 능력 아 진짜 능력치 원래 이거 꼴이야 적당한 능력치라면 정상적이라면 어 밀었다 예 자 옐로카드를 받네요 가가와 나가지마 아 네 나가지마 빠졌는데요 사카이 나가도몽 아 네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후반전 경기 진행합니다 나가지마 네 반대 열어주고요 네 그렇죠 아이 길게 봤는데 후따앙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화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전반적으로 이제 능력치 차이가 많이 나요 예 뻔뻔하게 능력치를 안 깎고 오셨습니다 이거봐 못 따라가잖아 내가 막긴 막았지만 불량이 많습니다 아 아 이거 못잡네 자 나가지마 리뷰인데요 네 좋아요 네 나가지마 나이스 나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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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지말라구 아 아 나 나가지마라니까 그렇게 아 이거 보세요 아 아 다행이긴 한데 너무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나이스 패스입니다 자 나가지마의 스피드가 빠르죠 제껴어요 네 나가지마입니다 나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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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가지말라니까 왜 자꾸 나가는거야 나가지마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가지마 다시한번 아 아 나이스 패스다 아 아 아쉽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아 잡아줘야죠 다시한번 내줄수 있습니다 역시나 아 역시 스피드로만 그냥 막긴 막았는데 이게 중요한거 아니야 그렇죠 나이스 패스요 자 나가지맞니다 나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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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나가지마 제끼고 슈팅 고 야 이거는 마무리시켜주네요 네 스피드 좋고 기본은 안다라는거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무조건 능력치로 막 계속 하이볼라 하시는데 그렇죠 나이스컷 네 아이고 별이 나이스 좋아요 그렇죠 나이스 좋아요 그렇죠 나이스 패스 혼답니다 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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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아 살짝 줘야지 위쪽으로 그렇지 네 사카이 네 나이스 패스에요 그렇죠 네 앞쪽으로 좋아요 아 나이스 올려주고 슈팅 아 아깝습니다 오사코 별루별루 답님 어서 좋아하냐 입니다 형있네 화이팅 그래 나이스 안티회장 그렇죠 나이스 잘 봤어요 네 나가지마가 지금 찰 할걸 보고 아 저런거 받아줘야지 김태영 에딩 그렇죠 네 혼다 호날두 위쪽으로 다시한번 호날두 자 가운데로 연결합니다 어 자 어 위험해요 네 육탄방어 좋았어요 아 이거 야 진짜 운이 많이 안따르네요 네 나가지마 아이 쟤가 못한거였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나이스 오케이 자 좋아요 나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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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작은 체구 같은데 Are 좋아요 아 아 아 아 그게 아 아 아 핸드팀이랑 차이가 난다는건 차이가 난다는거야 네 안녕하세요 1분 남았는데 어우 절대 안되죠 네 다행입니다 볼이 어딨는지도 몰라 경기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장의 선수채간 리뷰 컨텐츠 일본의 조리디알바같은 느낌의 나가지마였습니다 나가지마 유튜브에 명장TV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채널구정